너 왜 안 간다고 그랬어? 재원 학습? 엄마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아니 그게 뭐 어차피 가봐야 재미도 없고 애들끼리 몰려다니면 피곤하기만 하고 정말 그거 때문이야? 어?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? 아니야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? 정말? 얘가 왜 이렇게 말을 못해 내가 이거 가면 엄마는 또 며칠을 컵라면으로 끼니 때울 건데? 아 참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말 내가 모르는 줄 알아? 맨날 화장실 구석에서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는 거? 아 참 너 오늘 학원 가지 마 이따 엄마랑 저녁 먹어 스테이크 두 개랑 아냐아냐 이따 샐러드 별로 배가 안고파서 저기요 네? 여기 삐꼬스루 두 개 주세요 삐꼬스루 두 개? 네 엄마 왜 그래 가게 못 봤어? 여기 진짜 비싸 우리 걔 나가자 엄마가 안 괜찮아 네 엄마 이 정도는 사줄 수 있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마 더 젊고 더 건강하고 앞으로 돈도 더 많이 벌 거야 우리 딸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하고 싶은 일 하게 해줄 수 있어 엄마 아직 엄마 너 앞서서 엄마 걱정하고 그러는 거 엄마 우습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엄마를 좀 믿어줘 응? 너도 다른 애들처럼 짜증도 좀 부리고 고집도 좀 피우고 응? 그리고 그때그때 엄마한테 풀고 좀 그래 어떻게 그래 내가? 그래도 돼 새끼들은 엄마한테 그래도 되는 거야 엄마 아니면 누구한테 그래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 이 생각만 해 사랑아 응? 나중에 정 힘들면 엄마가 얘기할게 엄마도 진짜 맘 놓고 엄마 노력 좀 해보자 사랑해 송구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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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stema 엄마 아니면 Visit 咭 deport Laut èces 언 ร